2차 전지의 양극재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탄산 리튬 때문에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급증으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요. CATL 등 중국 선두 배터리 업체는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만 해도 톤당 9만 위안이었던 가격이 최근 30만 위안까지 상승했습니다. 10일 상하이 증권보는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맥 등 관시를 이용해도 탄산 리튬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춘절 연휴 전까지 톤당 30만 위안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30만 위안까지 오를 줄은 몰랐다고 한 탄산 리튬 업체 관계자는 공급이 달려 탄산 리튬이 그날그날 시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탄산 리튬을 구매하는 공객들이 가격은 묻지도 않고 재고만 있으면 탄산 리튬을 구매할 정도라며 관시를 동원해도 재고가 얼마 없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사가 생산하는 배터리용 탄산 리튬이 최근 1톤당 32만 위안에 팔렸다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증권업계는 2025년 글로벌 탄산 리튬 부족분이 전체 수요의 16%에 달하는 16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탄산 리튬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지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약 170% 증가한 299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판매 대수는 50% 증가한 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등 배터리 상위 업체들은 공격적인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섰죠. 중국의 한 리튬광산 고위 경영진은 배터리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우선하기 때문에 고가에라도 탄산 리튬을 확보해서 소규모 업체가 탄산 리튬을 손에 쥐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탄산 리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한 대에 40에서 50kg의 탄산 리튬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원가의 약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 업체에게 아직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장된 탄산 리튬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 상황으로 볼 때 1톤당 40만 위안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 때처럼 중국발 공급망 교란의 피해를 벗어나려면 탄산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곳곳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움직임에 한국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열도TV였습니다.